지난번의 비디오가 어려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일반적으로 mutex 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rw lock. rw lock가 mutex의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mutex 보다 좀 더 좋아요 read writer lock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타입이니까 그리고 한가지 왜 랩셜이 있고 mutex 가 있는데 mutex 가 더 멀티플 트레드에 쓸 수가 있고 그럼 왜 랩셜이 있는지 이건 thread safe 가니까 그게 왜냐면 더 빠르니까 rc 하고 arc도 그렇고 rc 하고 rc는 있고 arc가 있고 그래서 thread safe 가 필요하시면 arc 가 좋지만 rc 가 더 빠르니까 이런거 thread safe 가 필요하면 그 타입 자체가 더 복잡하니까 당연히 누려질 수 밖에 없고 이건 이렇게 overhead 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arc has more overhead 그게 뭐냐면 더 복잡한 타입이고 시스템한테는 더 조금 더 메모리를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잘은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는 타입이 아니지만 제일 빠르고 제일 간단하고 그것 때문에 복잡해질수록 아 느려지니까 음 가능한 아 만약에 그 multiple thread 가 필요 없으시면 셀 아니면 ref 셀이 아 훨씬 나요 뭐 훨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자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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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ex 그리고 rw lock 먼저 rw는 read write read write read write lock 먼저 일단 간단한 mutex 그냥 책에서 나오는데요 my mutex equals mutex new 그래서 여기서 어떤 벨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mutex changer 그리고 mutex changer 이거 mutex를 바꿀 수 있는 타입 아 my mutex my mutex my mutex dot lock 그리고 unwrap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포이전 이렇게 포이전 포이전 묘텍스 가 되어있으면 이 unwrap은 당연히 안되고 에러가 생겨요 이제 my mutex my mutex my mutex my mutex 간단하게 print하고 이거 O 하고 Poisoned false 이렇게 이거 RF 랩 랩 데이터 랩 이거 drop mutex changer 이거 이제 데이터 랩 여기 데이터 5 데이터 랩 elines 어 알려드렸 genome 이물 MutexChanger equal 6, MutexChanger, value inside MutexChanger, drop MutexChanger, 그러면은 6가 내리는 거고 어렵지 않죠. Mutex, 만약에 두번째 만들려고 하면, RefCell에서는 Mute Reference, Boreal Mute, Boreal Mute를 주원하면 패넷이 되는데, Mutex는 조금 달라요. Let other MutexChanger, close my Mutex. 잠시만요. 이게 패넷이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서. 어쩌면, 아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두번 하려고 하면, 그냥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돼요. MutexChanger가 일단 그 럭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other MutexChanger가 이렇게 와서, 약간 그 Mutex는 어떤 이렇게 뭐 어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잠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계속 other MutexChanger가 계속 뚝뚝뚝뚝뚝뚝 하고 있는데, 계속 안되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lock가 아니라 trylock. Trylock가 나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면 lock를 가지는 건데, 안되면 일단 포기.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타임아웃되지 않고, 뭐 other MutexChanger는 일단 안됐지만, 프로그램은 끝까지 갔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okValue equals other MutexChanger, 음 그런 내용이 잘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은 괜찮은 거로, 아, 정말 좀 безопа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에서 가능한, 클리어 브라켓이 맞았으니까 이제는 되겠죠. mute exchange를 만들고 이번이 확실이 될 거에요. 그래서 didn't get a lock 문제없이 mute exchange가 lock를 가졌고 mute exchange은 안되지만 안전하게 if less을 이용해서 랩셀이었으면 반응되고 mute exchange을 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try lock가 더 좋아요. 그래서 read write lock read write lock가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쓸 때마다 read 아니면 write 를 하고 싶은지 선택하는 거에요. mutex가 무조건 mutating 이렇게 밸류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read write lock가 그러면 매번 read 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write 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read 그냥 보는 것만 필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read write lock new 그 속에서 똑같은 이렇게 O 그냥 숫자 넣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lock 대신에 이렇게 read 아니면 write 이것도 unwrap 음 이건 이렇게 reference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약에 누가 write 를 write lock 를 가지고 있으면 read 는 안되죠. 근데 누가 read 를 가지고 있어도 두 번째 read 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read1 read2 read2 이거는 거의 그냥 reference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OO가 있고 음 근데 만약에 write 를 하면 먼저 write lock 를 가졌고 음 그 다음에는 여기 read write lock 가 들어와서 음 이건 ref style하고 거의 비슷하게 thread main panicked at read lock would result in deadlock 그래서 음 계속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일단 panic 하고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똑같이 아 try read try write 있고 음 그런 식으로 거의 mutex하고 비슷하지만 그 이렇게 조금 더 용통성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아 어려운 거 없었죠 이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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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